어? 아, 이거 지금 작작 먹었어야 되는 건데요 아휴 네 오늘인 거 알지? 알아요 기, 기훈아 누나 말대로 할게요 정말이야? 네 고마워 무슨 일이야? 얼른 혼인신고하러 가자 여기 무슨 소리야? 혼인신고라 들으신 그대로예요 저희 결혼해요 원장님, 증인해 주실 거죠? 뭐? 어? 해 주세요, 삼촌 고 실장, 해 줄 거지? 미란이랑 현숙이가 알면 이거 죽음인데 저는 여기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지인이 두 명 필요하잖아 내 연애 전문 상담사니까 좀 해 주라, 응? 그래요, 저야 뭐 삼촌, 부탁드려요 원장님 두 사람 정말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? 검은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할 자신 있어? 네 그래, 증인한다 현수위가 눈에 아른거리는 게 무시 불안한데 이거 뒷감당이 이거 어떡하지? 아, 원장님 화끈하게 쓰세요, 원장님 알았어, 알았어 두 사람 잘 되는 거 내가 누구보다도 바란 사람이니까 해줄게 네, 해주는 거 맞아 고맙습니다 대신 미란하고 현숙이한테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키는 거야 내가 증인했다는 거 무덤까지 비밀 지켜 어? 네 꼭, 꼭 우리 이제 부부 된 거 같지? 네, 합법적인 부부고요 여보, 우리 잘 살아요 그럽시다, 여보 기윤, 이제 당신 내 거야 아무도 못 간다 우리 인증샷 있죠 기윤, 같이 갈 데가 있어 하나, 둘 잘하셨고 자, 한번 맞아보실까요? 이렇게 다정하게 네, 근데 떨어지지 말고 좀 가까이 코를 맞대는 느낌으로 자, 기대시고요 자 고마워, 기윤 씨 나 너무너무 행복해 몸 건강해야 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기다릴게 돌아올 때까지 기윤 씨 보고 싶은 거 안고 싶은 거 다 참고 잘 기다리고 있을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ものbreak 너무 행복하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